언제? 이거 아팠네 알았어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 잊었다 거짓말하는 내가 참 미안해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그때 내가 조금 더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한 네가 가끔은 내 생각할 때에 제 표정이 참 궁금해 날 보내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면 일단 처음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람 보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게 찬란했던 우리 그날 우리 그날 처럼 우리 그날 처럼 잡아 이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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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던 그날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 사랑 받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 그날 처럼 눈뜰 눈뜰 들여오는 너의 소식에 혼자 혼자 울 수 있게 울 수 있게 넌 넌 넌 넌 끝까지 내게 그저 내가 이젠 나 없이도 괜찮다 너에게 듣고 싶던 말 좋은 사람 만나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아름답던 우리 그날 이거 망했어 이 아저씨가 계속 전화하거든 우리 스타야 케이팝이라니까 야 니가 성화가 카톡 중이라고 성화 도와줘 010 22 22 22 22 22 22 22 22 나 혼자 게임 어 너 너 23 21 23 22 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